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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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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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ㄷㄷㄷ ㄷㄷㄷ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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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14시간 정도 사냥을 했군요 아 그렇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마 한 개 받은 게 있을 거예요 아 매소 매소는 한 7억 정도 되네요 14시간에 7억 정도 됩니다 네 네 아무튼 받은 것도 있어가지고 아 어쨌든 이제 0.1% 남았는데요 아 후원 고맙습니다 이거 얼마나 걸리냐 근데 누구요 고진푸명님 별풍선 한 개의 상원은 영어로 좋습니다 좋습니다 랭커 가즈아 시청자님들 화이트 아 이건가 마무린가 아니군요 크흡 크흡 누구요 슬기 vs 아이린님 별풍선 한 개의 상원은 영어로 좋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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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 왔다 드디어 왔다 아 이거 생각보다 오래걸리네 0.1%가 왔어 왔어 흠흠 이거 잡으면 되겠지 아 251 경험치가 1조 3269억이로군요 1조 3269억 아 좋았습니다 아 이것으로 251번 영상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